안녕하세요 해길고 락밴드 라이즈입니다 저희 멤버 중에 기타를 도둑맞은 녀석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다시 연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다시 연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이 친구가 다시 연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수학 선배 야, 사수구 창피하지도 않냐? 그 실력이 무슨 버스킹이야 엄청 창피해요 그러니까 선배가 와서 덜 창피하게 해주면 안 돼요? 왜 안 한 척했어? 저놈 자존심은 어쩌라고? 왜 안 한 척했어? 많이 먹어? 응 아빠, 고기 아까워서 그래?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나? 야, 작작 좀 먹어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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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들 먹어 많이들 상결아, 넌 특히 많이 먹어라 네 아저씨,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? 아, 별거 아니야 저, 동료님은 요즘 왜 안 오시냐? 그만두셨어요 어? 아까 마트에서 봤는데? 마트에서요? 어, 그 사거리 마트에서 어떤 기분 나쁜 놈이랑 얘기하시던데? 기분 나쁜 놈이요? 혹시 키 크고 눈도 크고 부티나는 아저씨였어요? 그렇게 하나하나 집어서 비교하지 마 하...